크로우티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파이팅! 이미 다들 아실 겁니다. 무려 108년의 역사, 미국 정통 가전 브랜드, 그리고 세계 최초로 무선 청소기를 개발했습니다. 거기에 세계 최초로 나사, 달창류, 공급까지 개발한 회사가 바로 블랙앤데커. 한번 보여드릴까요? 블랙앤데커 하면 힘이에요. 미국 전동들이 잘 만드는 회사가 바로 블랙앤데커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드릴부터 해서 청소기까지 생활 과전에 있어서는 정말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브랜드입니다. 더더군다나 블랙앤데커 안에서도 오늘 피버 청소기는 그중에서도 단연 파랑을 받는 제품이에요. 최고 습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본체 보여드릴까요? 세상에나 이렇게 컴팩트해요. 거기에 힘까지 좋죠. 그리고 심지어 본체까지 충전 딱 해서 파란불로 아실 수가 있고요. 이게 정말 작고 컴팩트한데 사용하기도 너무나도 좋다는 거. 그러니까요. 일명 호르락입니다. 왜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딱 200도까지 쭉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200도까지 되기 때문에 고기는 이게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소하는 나의 자세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너무나 편안하게 다 청소해보실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본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성품까지 다 함께 챙겨드립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틈새부터 어디 빠지는 거 없이 바닥, 천장 어디든 청소가 가능한 8피스의 악세사리 구성까지 다 함께 챙겨드립니다. 맞습니다. 그야말로 프리셋을 가져가시는 구성인데 11만 600원 추가 비용 받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최대 적립금 쌓아드리면서 우리 어머님은 TV 홈쇼핑에서 최장기 무이자 찬스 늘 가격은 부담될 수 있잖아요. 한 달에 17,000원대로 나눠내실 수 있고요. 저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 왜 소파에 앉아서 청소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소파에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성분들은 청소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면 소파에서 여러 가지 이먼지들이 떨어졌을 때 컴팩트한 사이즈로 청소를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쭉 올리신 다음에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 위쪽에 있으면 여기 막 여러 가지 과자 먼지들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도 편안하게 청소를 빠르게 그때그때 해보실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금방 청소가 되죠. 아세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저 앞쪽으로 살짝 오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파에서 이런 러그 이런 거 많이 까시잖아요. 아이들이 여러 가지 먼지들 보세요. 순식간에 쭉 빨아들이고. 쭉 쭉 쭉 쭉 쭉 한 번에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보세요. 고객님 이렇게 우리가 약간 길쭉길쭉한 것들 이런 것들도요. 지금 보시면 한 번에 쫙 빨아들이고. 아니 이렇게 성능이 좋다 보니까 써보시면 역시 블랙 앤 데커의 피버시야 이런 생각 하실 거고요. 자 200도가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내가 내 자세를 바꾸는 게 아니라 청소기를 바꾸는 겁니다. 일단 청소를 한번 쭉 해볼게요. 쭉 보시면 보세요. 내가 허리를 굽히는 게 아니라 청소기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올라올게요.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먼지들 계속 보일 때마다 이걸 지나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쫙 청소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올리겠습니다. 딱 자세가 바뀌죠. 여기서 여러 가지 먼지들도 한 번에 쫙 청소를. 어우 속 시원해.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 이런 선발 청소하실 때도 너무 편안하게. 뿐만 아니라 이 위쪽도요. 지금 보세요. 한 번에 쫙 청소를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정말 쉬는 거 없이 너무나 편안하게 청소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청소에 맛이 난다고 하죠. 맞아요. 맞아요. 내 마음대로 각종 손쉽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의문점 하나. 무선이다 보면 힘이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힘하면 또 블랙앤데커예요. 그렇습니다. 18V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깊숙이 있는 먼지들도 보세요. 한 번에 받자마자 쭉쭉쭉쭉쭉 올라오죠. 이렇게 흐름이 자체가 18V라고 하면 리튬이온 배터리가 워낙 고급 노트북이나 브론에 쓰이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강하게 딱 세팅이 돼 있고요. 청소가 됐잖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청소해보시고 여기에 저희가 드리는 연장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연장관이 있더라도 흡입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켜볼게요. 여러 가지 먼지들 쫙 빨아드립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네. 이런 것들을 쫙 한 번에 빨아드리면서 마지막까지 뭐 하나 남김없이 쭉 빨아드려요. 컵이 붙었어요. 컵이 붙었어요. 컵이 붙었어요. 한번 놔보세요. 컵 들어올려볼게. 네. 짠. 어머 어떡해. 보세요. 아니 이렇게 흡입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써보시면 도덩이 만족이 되실 거고요. 네. 짠. 여기에 틈새 브러쉬를 또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창틀 청소하실 때. 미세먼지. 더덩이 편해요.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라든지 이러고 청소하실 때도 한 번만 쑥 지나가주시면 이런 먼지들이요. 네. 언제 들어왔었나 싶을 정도로 딱 정리가 되죠. 신기하다. 신기하다. 맞습니다. 추가 비용 없이 저희가 악세사리까지도 풀세트로 챙겨드리다 보니까 틈새 틈새 청소하시고요. 네. 거기에다가 마루에서는요. 마루 청소도 블랙앤데커. 맞아요. 힘줍게 청소해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바닥 청소까지 하실 때 연장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 번에 쑥 지나가볼게요. 틈새 있는 것까지 다 빨아드립니다. 네. 정말 우리가 핸디 청소기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유선에서 무선. 이제는 무선에서 핸디형 청소기로 더더욱이 청소가 편안하게 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얼마나 흡입력이 좋은지 보세요 고객님. 이게 당구공인데요. 몇 개가 올라와봐 보세요. 이게요. 이거 보시면 깜짝도 놀라세요. 자 너무나도 힘이 좋죠. 무선이라서 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당구공을 이렇게 몇 개씩 끌어올리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러 가지 브러쉬들 챙겨드립니다만 지금 보시면 여기에 솔 브러쉬가 또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등 같은 데에 보시면 위쪽에 먼지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살짝 굽히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딱 하면서 한 번씩 뚫어주면서 딱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면 너무나 깔끔하게. 아 좋다 좋다. 이렇게 청소를 딱 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어서 우리가 모니터 같은 데도요. 그쪽 보시면 여기가 먼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데도 한 번만 딱 이렇게 지나가주시면 한 번 딱 뚫어주면서 청소가 되니까 어머. 너무나 깔끔하게. 지금 고객님 느끼세요? 지나간 것과 지나가지 않은 것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우리 집이 명절에 고향에 갔다 왔더니 이렇게 뽀옇게 쌓여있다면 그때그때 손 씻기고 이렇게 청소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솔이 있다 보니까 한 번 더 쓸어주는 효과. 네. 여기에 키보드 내려오겠습니다. 키보드 같은 데도 먼지가 진짜 많이 끼잖아요. 이런 데도 한 번만 싹싹싹 지나가주시면 정말 편안하게 청소를 한 번에 딱 해보실 수 있는 이런 피버 청소기. 뿐만 아니라 청소하시고 나서도 그냥 이렇게 셀프적으로 딱 스탠딩이 되니까 이렇게 딱 모으시면 도독이 편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지금 보셨죠? 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맞습니다. 어머니 알아서 아들이 알아서 거기에다가 우리 어머니 마지막에 비우는 거 개운하게 했으면 좋겠어 하셨죠? 옛날에 이 청소기도 너무 좋았는데 속까지 시원하게 워셔블로 그게 가능한 게 최고 스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딱 안쪽에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있어요. 이거 딱 덜어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딱 잡으시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거는요. 그 안쪽에 담그시면 돼요. 요즘에는요. 이제 청소기도 위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안쪽에 푹 한이 담그셔서 세척하셔서 청소기의 위생뿐만 아니라 집안의 위생까지 한 번에 해결해 보실 수 있어요. 그야말로 속 시원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블랙앤데커. 근데 가격까지 속 시원하게 깎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안에 들어오시고 앱 구매하시면 10% 직시할인 적립까지 최대 적립 도와드리는데 세상에나 11만 600원? 너무나도 가격 좋죠? 거기에다가 TV홈쇼핑 최장기 무이자 17,229원으로 도와드릴게요. 부담 없이 나눠 내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서둘러서 가져가세요. 이제 애들도 새 학기 맞아서 새해 되면서 집안 청소해야지 피벗 청소기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쓰면서 블랙앤데커 청소기 대단하다 느꼈는데요. 브랜드 제대로 공부하면서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더 대단한 거 있죠. 우리 어머님들이 청소기 여러 가지 방송 보셨었지만 여기에서 방송에서 세계 최초라는 말 두 번이나 쓸 수 없어요. 미국 정통 가전 브랜드 10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블랙앤데커 세계 최초로 무선 청소기 개발한 회사입니다. 세계 최초로 나사 달창류 공급까지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전동들이 잘 만들기 유명한 게 블랙앤데커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좋겠죠. 그 100년 이상이 되는 역사를 다 모아서 어떻게 만들었나? 이렇게 피버 청소기, 호루라기 청소기 만들었습니다. 사이즈 너무 간편하죠. 손목 무리되지 않게 굉장히 가볍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각도 조절은 내 맘대로. 우리가 보통 청소기라고 하면 물론 배터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먼지통이 필요하고요. 이런 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블랙앤데커는 역시나 108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0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고객님 다 먼지는 빨아들이면서 보관하실 때 너무나 좋게. 뿐만 아니라 이게 또 놓으실 때도요. 청소하고 나중에 딱 놓으시면 셀프 스탠딩이 됩니다. 너무 특별해요. 여기에 본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악세사리가 갑니다. 바닥 청소하실 수 있는 거, 중간중간 틈새, 내가 팔이 좀 짧을 때는 이렇게부터 연장관까지. 이런 브러쉬, 이런 악세사리까지 다 챙겨드리기 때문에 가격은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한 달에 얼마요? 17,229원. 그러니까요. TV 홈쇼핑 최장기 무이자 찬스 드리겠습니다. 나눠 내실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앱 결제 시 들어오시면 10% 즉시 할인 최대 적립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11만 600원. 피버 청소기 라인 중에서 최고 스펙 자랑하는데 돈 아깝잖아요. 왜? 우리 어머님들은 이렇게 편하게 있으시면 됩니다. 저도요. 이렇게 소파 안에서 다섯 곳이 이렇게 안고 싶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먼지들이 떨어지세요. 그럼 청소기를 찾아야 돼요. 어디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협탁 위에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로 딱 청소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쭉 올리시면 돼요. 옮으신 다음에 바로 그냥 무심하게 청소를 쭉 해주시면 이런 먼지들이 한 번에 싹 정리가 되죠. 중요한 건 이 와이드 투입구이기 때문에 훨씬 먼지들을 빨아들이는 게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소를 한번 싹 하시고요. 우리가 소파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소파뿐이겠어요? 러그로 한번 가볼 텐데 러그 청소할 때도 핸디형이 좋은 거는 가볍다 보니까 컴팩트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카페 위쪽에 여러 가지 먼지들 이런 거 있죠? 보세요. 제가 순식간에 할 겁니다.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금세 되죠. 이런 먼지들이 여기저기 사방팔방 널려 있어도 너무나 좋은 거고 이게 얼마나 흡입력이 좋으냐면 보세요. 이게 보셨어요? 이게 2미터입니다. 2미터의 선 자체가 빠르게 쫙 흡입이 되니까 말 그대로 사이클론 방식으로 청소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것을 보시면 이 선반이요. 1단, 2단, 3단, 4단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내가 청소하려고 하면 다 일일이 굽혔단 말이에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 200도로 딱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쭉 한 번에 먼지 싹 오, 보세요. 먼지 빨아지네요만 보세요. 이거 완전히 거의 토네이도 수준이죠. 그렇죠? 올라오겠습니다. 여기서 내 허리는 꼿꼿하게 서 있는 거예요. 먼지들만 빨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청소가 잘 돼요. 겨울철이 되면 더더욱이 먼지가 날립니다. 자, 올라올게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숙이시는 거예요. 각도 조절. 그렇죠? 그래서 청소를 한 번에 싹 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편하죠? 여기에 한 단 더. 위까지 올라오시더라도 따로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허리는 꼿꼿하게 세우시고 청소를 너무나 편안하게 한 번에 싹 해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남편 최고, 우리 애들 최고 그 소리가 절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무선이다 보니까 저도 그 생각했어요. 힘이 딸리지 않을까? 안 돼요. 아니요. 이게 지금 고객님 거의 한 2, 3cm 정도가 됩니다. 3cm 정도. 그런데 이 먼지 안쪽에 있는 먼지까지 빨아지니는 거 보세요. 어머. 이게요, 고객님. 이게 쉬워 보이세요? 어려워요. 네. 크림호TV 화이팅!